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영어로는 operator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프로그래밍에서도 대표적인 연산자들입니다. 즉, 이러한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더하기나 곱하기나 이런 빼기와 같은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연산자들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너무 익숙한 것들이고요. 이건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는 예를 들어서 y가, 위쪽에 y는 5라고 적어놨죠. y의 값이 5일 때, 5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러면 이 연산에 대한 결과는 1이 되면서 x의 값이 이렇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 2개가 있는 것은 증가라고 하고, 더하기가, 빼기가 2개 있는 것은 감소라고 하는데, 이건 뒤쪽에 달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 연산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시작을 해주고요. 자, varx는 10이라고 하면 x의 변수 x의 10이라고 하는 값이 대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x가 10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alert하고 x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보시죠. 예, 11이 리턴이 됐죠. 즉, x라는 변수에는 10이 저장이 되고, 10 더하기 1이 됐기 때문에 11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로 하면 9가 되겠죠. 너무 쉬운 연산이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증가, 감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x는 10이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더하기, 더하기를 하고 alert을 한번 더 찍어줄게요. alert x 자, alert은 두 번 실행이 되니까 첫 번째 alert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자, 1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lert이 이번에 실행이 될 건데 11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과값이 같습니다. 자, 더하기 더하기는 여기에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값에 1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1을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하기가 방금 전에는 앞에 있었고 지금은 뒤로 옮겨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같이 살펴보시죠. 자, 10이 나왔고 이번에는 11이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자, 이 더하기가 앞에 붙어있으면 앞에 붙어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이 여기에 있는 이 표현식이 실행되면서 더하기 1을 1을 해준 값을 리턴해주고 이 alert 안으로 그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11이 되고 alert은 예, 11을 찍어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더하기 더하기가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일단은 이 x에 저장되어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해주고 이 alert에 대한 실행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x에다가 1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이해가 가시나요? 즉 이 이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 표현식이 실행되는 그 순간에는 예, 더하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고 이 alert이 끝나면서 alert이 끝난 이후에 x에다가 1을 더해주기 때문에 이 다음에 따라오는 x가 11이 되는 것입니다. 예, 미묘하지만 뭐 뒤쪽에서 나오는 그 몇몇 챕터에서는 중요하게 달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예측해보세요. 빼기 빼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해볼게요. 자,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 두 번째 alert이 실행되면서 9가 출력이 되죠. 자, 뒤에다 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0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실행이 될 때는 9가 됩니다. 예, 뭐 이외에도 프로그래밍에는 연산자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 더하기 빼기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어...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